프렌치 토스트, 소시지, 베이컨, 어물렛, 햄, 치즈, 샌드위치, 추가, 샐러드, 감자칩, 느끼해, 달고 느끼해, 살찌는 맛. 책상에 타바스코 소스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햄치즈 샌드위치. 엄청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그냥 뭐. 소시지 한 개 더 추가. 대동장겔 케찹, 타바스코, 오믈렛. 이거 두 개 더 추가. 고소하고 맵다. 황금 와우. ilty. 아멘 칼칼 베르칼 패드가 제일 맛있지? 패드가 너무 맛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